됐어. 좋아. 어디야! 야! 웨딩 촬영이야! 여기다! 등에 살이 너무 많은데? 등을 놓고 좀 밟아줘야 돼 하나, 둘, 셋 최악이다 최악 이 날씨에 웨딩하라 마치 거지한테 잠깐 부자인 척 해보라 그런 거잖아 턱시도를 골라보면 되는 거죠? 진짜 이런 데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안즈어 łą 조사 안녕 여기 희ientos 여기 난 I'm going to be shooting a wedding shot by myself. What's your name again? Rose. Rose. Yes. 장미씨입니다. You know that, right? Yes. It's a beautiful name. Right here, sorry. Here you go, I'll try it. Thank you. Ah, 팔이 짧다. Oh my god, I have long arms. Ah, 불쌍한 신랑 느낌이 나네요. What's up man? Yo, hip hop인데? What's up man? What's up brothers? What's up brother? You're like, you're like? I'll try this one more. What's up brother? What's up brother? 아, 핑크 어때? 파란색 어때? 그리고 나 귀걸이도 하나 많은데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내 턱 끝까지 숨이 차올라 내 머리 위로 바람이 불어온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달려간다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몰라 눈물이 흘러 아니 내 얼굴 가득히 흐르는 땀방울 늘 그랬듯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자, 사랑의 절벽이 왔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같죠? 이날 씨 이렇게 입고 지금 보시면 제가 괌에 있는 돌고래보다 유명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죠 한번 한국 분들이 단체 관광객 분들이 오셔가지고 빨리 유명한 자리에서 빨리 창피하니까 빨리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동 잘 나와요. 아... 아 진짜 김숙 죽일 거야 진짜로 어르신 죽었어요 또 오늘 아 진짜? 역검이랑. 정신 이상한 사람 같잖아 진짜. 하나 찍어드릴까요? 둘이 찍으세요. 둘이. 이거 빌려드릴까요? 송씨 형이 있을까요? 네. 자. 송씨 형이 있을까요?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다 찍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기 찍자. 이거 하나 찍어줘. 가자. 됐어? 네. 갈아입자. 갈아입자. 이쪽 왕자 같은 느낌으로. 고마워요. 이틀. 고마워요. 두툴로 지키는 중.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세븐이. 원호님. 한 번 달려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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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Con. 우리 남성은 하스케어스래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우와, 대박. 깨졌다. 이게 어디죠? 다리에 깨졌어, 깨졌어. 제가 숨이. 그래, 살겠습니다. 아니요. 아, 여행 오셨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제가 꼭. 아, 네. 오오오. 괜히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하는. 드리마시면로. 이거 일단 찍을게요. 아, 네. 자, 하늘을 많이 드릴게요.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눌러줘. 눌러. 눌러 봐봐 우리 오랫동안 행복하자 이제 가면 안될까? 이제 가면 안될까?